챗바퀴 인생이라는 악몽.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입하며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화려한 여행 등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러한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삶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챗바퀴처럼 끊임없이 돌아가는 삶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연구 결과는 소득 증가가 반드시 행복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바니엘 칸맨과 앵거스 디트니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감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돈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의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돈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심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챗바퀴처럼 돈만 쫓는 삶은 우리에게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빼앗아갑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우정,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돈보다 사회적 관계, 자율성, 성장, 의미있는 활동 등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돈은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챗바퀴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을 통해 얻는 행복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여행, 문화생활, 취미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회적 연결감을 강화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을 돕는 봉사활동은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삶의 도구로 활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돈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용하여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챗바퀴 인생은 돈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에서 비롯되지만, 우리는 돈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경험에 투자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 공사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